브라이언 스티브 어 브라이언 스티브 브라이언 스티브가 썩 좋은 판단 인연 아닌거 같은데 저 일단 무릎에 브라이언 어 브라이언은 실례하지만 스티브를 실례하지 않기 때문에 부티브 부티브 부티브인가요 슬라이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스티브 스티브가 주인공이여야 슬라이언 연고전 뭐 고현전 슬라이언 슬라이언 아 벽 날리죠 자 오오 보고 때렸어 자 이거 끝나죠 아 낙하 주의해야죠 자 어 이거 2타 때리면 안됐죠 발로차 어퍼 내려찍고 오 뭐 이상해 네 자 이거 돌상장 맞으면 콤보 들어가죠 호신지로 넣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좀 실수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양장 풀죠 자 이건 당장 막히고 스티브 띄울 수가 없어요 콤보 어렵죠 콤보 어렵죠 야 이거 끝나 아아 이거 벽 잡히면 끝나는데 반격기 노려서 통 레이지 스매시 좋아요 걸리지 않구요 2타 안지면 되죠 바뀌는거 예상해서 13인데 막히고 예상하고 스티브워 바꾸긴 바꿔야되는데 애매하다 바꿀것인가 안바꿨어요 아아 끝까지 안바꿨어요 에 태그2 해보신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정말 열받습니다 아아 진짜 욕나오죠 이새끼 안바꿨어 막 이런얘기 나와요 아무리 친한 형이지만 이럴땐 속상합니다 아아 끝까지 안바꿨어 마킥 마킥 바운드 들어가죠 날려주고요 이건 들어가죠 가젤하고 아 드래곤이 원 원 바운드 준비해왔어 아아 하지만 에에 다 들어간건 아니죠 지금 제가 알기로 다 들어갔나 다 들어가면 많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에에 어어어어 어 아 둘다 둘다 오민기 왼잡기 샤넬잡기 연습 샤넬이 유인한 약점이라고 불리죠 아 맞졌어 원 원 에스톱 피터 왜안했죠 보예끼 이거 끝났죠 오늘 준비 많이해왔어 오늘 아닌척하더니 에 선수들 준비 많이해왔습니다 자 호민기 때려주고요 아 양자 풀어요 스매시 이거 벽이죠 이글쿨오바운드 빠방빵 땅땅 아 이거 벽 하단이냐 중단이냐 벽밀기 스매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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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고있어 이 아워같은 놈 걸렸죠 소니팡 야 오우 오 로켓 대박 콤보 형 미안해요 이거 끝났어요 잡으면 끝나나요 벽으로 날리고 아 아유 벽 날리고 오오오 대박 콤보 재울수도 없지 버튼 눌러봤자에요 콤보 마법 때리 끝나 아아 오늘 콤보씨 대박 아아아 쓰레기통 아까 어 짬바락정이죠 사스상 인간이 어 확정 어 이건 걸리고 레캠 자 시간차 자 열고 아 보고 때릴라고 했는데 안 보이죠 어어 카운터 맞고요 어어 아 이게 대박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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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못 바꿔서 망했다 너 망했다 자 뭐... 계획적으로... 오오! 이거 대박! 스티브 단독 찬스!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! 아 시간차... 30에서... 턴... 아오... 오오! 아 양선 들어가는데요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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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오! 같이 맞았으면서요 샤넬이 승리합니다 자 샤넬 미친 듯이 기뻐해요